오늘 공동 촬영이 왔어요. 공동 석호는 마시는 그 석호예요. 그래서 마시는 거에 중점을 두었고. 공동 석호는 마시는 거에 중점을 두었고. 여러분도 근무하시죠? око다 해서es. 공돌랜1. 이제는 타이브로만 줄ugs? 박수.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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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갑자기 끝나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우리 로그인 걸 볼 때 매그.. 저희 엄마가 번호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아침마다 엄마가 번호를 굉장히 많이 줬어서 집에 진짜 있어요, 실제로. 이곳은 데스틴이다. 번호와 함께라면! 보고만 있으면 뭐 노래가 나와. 잘 어울리는 중. 잘 어울려. 하아! 와우! 자, 이리 와. 안녕하세요. 표정. 계속! 하나 둘 셋! 오늘 조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어, 다리 느끼면서. 오케이. 오늘 이렇게 보노스프와 함께했는데요. 평소에 애정하던 보노스프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, 우리 모두 보노예요. 안녕!